짠! 하고 나타났죠! 안녕하세요! 모모레드입니다! 꿈을 그리던 데뷔를 하게 돼서 정말 좋고요 근데 저희가 아직도 데뷔를 하고 나서도 실감이 제대로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이고 그런데 아직도 실감은 제대로 안 나는 것 같아요 저도 막 데뷔하고 음악방송에 쓰고 그런다면 와 진짜 뭔가 데뷔한다 가수가 된 것 같겠다 싶을 줄 알았는데 아직 생각보다 많이 실감 안 나고 그냥 연습생인데 예전에 저희가 데뷔할 때도 빅방용 무대 같은 걸 많이 썼었거든요 그런 거 아직 경험해보고 있는 것 같고 진짜 막 저희가 와 가수 됐다 이런 기분은 아직 많이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데뷔한 지 아직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근데도 그 사이에 많은 기회들이 주어져서 이런 걸 하러 갈 거다 이렇게 하실 때마다 저는 매우 당황스럽고 너무 고맙고 그리고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써니걸스라는 인기가요에서 했던 유닛이 있는데 제가 이미 데뷔하신 다른 선배들이랑 같이 했던 무대잖아요 하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저 그만큼 많이 선배이신 불구하고 엄청 잘해주시고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또 무대를 같이 준비하면서도 모니터링하면서 좀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많이 배웠던 그런 계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우울하기도 했는데 한편으로 데뷔 불발이 있음으로써 저희가 한 번 더 다져졌다고 한 번 더 협동을 할 수 있었고 많이 연습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도 있어요 왜냐면 데뷔 불발에 기사가 났을 때는 많은 분들이 그럴 줄 알았어 이거나 아무 관심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 기사가 난 후가 저희가 모모랜드가 제일 많은 관심을 받았었을 때였고 또 그러면서 저희를 많이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댓글로 아 모모랜드 멤버들 빨리 데뷔했으면 좋겠다 진짜 너무 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아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있다 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데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2300분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700명이 부족하니까 그분들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자 라는 약간 그런 프로젝트 아닌 프로젝트를 해서 네 그래서 스쿨어택이라고 저희가 신청도 받고 해서 그 학생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학교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축제 무대에도 섰었고 길거리 홍보를 하면서 저희를 알렸어요 버스킹을 하는 동안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팬분들이 환호소리가 커지고 그러면서 모모랜드 데뷔하자 라는 말을 크게 외쳐주시고 그런 모습들을 다 회사분들이랑 있을 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보고 아 이 모모랜드를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팬분들이 기다려준 덕분에 데뷔를 하지 않았나 신곡에 대한 반응은 되게 저희가 저희 모모랜드만의 색깔을 담아서 좀 약간 따라하기 쉽고 중독성 있는 그런 곡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되게 아 이 노래 중독성 있다 자꾸 머릿속에 베베베베베베 이 부분이 맴돈다 이런 중독성 있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저희 노래를 딱 들어보면 저희 이번 앨범에 있는 노래를 들어보면 놀이동산에 가서 딱 퍼레이드 음악 소리 그런 음악 소리나 딱 입장할 때 나오는 소리 그런 느낌이 많이 날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이거를 딱 인스트로 딱 들으면 아 진짜 퍼레이드 음악에 쓰여도 손색 없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막 효과음이 많이 들어가 있고 약간 기존에 쓰지 않았던 효과음처럼 막 트럼펫을 맞고 문풍 이렇게 막 불고 게임 효과음 같은 그런 것도 많아가지고 모모랜드의 테마 모모랜드 하면 딱 놀이동산을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희 모모랜드를 들었을 때 아 놀이동산 온 것 같이 되게 설레네 힐링되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저희 컨셉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어려 보이지 않나가 제일 클 것 같아요 뭔가 되게 다들 생각보다 어리 무대를 봤을 때 애기 같다 뭔가 이렇게 뭔가 춤이나 이런 게 되게 귀여워서 뭔가 이렇게 앙증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느껴요 저는 최고 앙증맞이야? 아니 그리고 또 저희가 일곱 명의 색 다 개성이 다르거든요 아마 그게 저희가 다른 팀과는 되게 차별화된 점이 아닐까 싶어요 네 저희는 이제 7시 15분에 1주일에 읽고 저는 1주일에 읽고 아니면 2주일에 3주일에 다른 거에 있는 사진을 찾고 저는 기타에 찍고 그리고 식을 하세요 그냥 그동안 제 삶이 시작될까? 와 24시간이 모자라 내가 너를 만지고 네가 나를 만지면 24시간 감사합니다 바나나 먹으면 주이한테 바나나 Q. 가을 기원 마이퍼 넣어서 Mercus 놀이기기보다는 입장 티켓 매표소? 매표소인 것 같아요 이제 매표소에서 줄 서서 기다리고 아니면 입장을 하시거나 그런 놀이동산에 딱 도착했을 때 차에서 내렸을 때 맞아요 차에서 딱 내리면 차에서 내리는 순간 노래가 일단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 놀이동산에 도착했다라는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아직 뭔가 아내가 안 보여서 궁금하다 얼른 들어가고 싶다라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직 놀이기구 안 탔 거예요? 아직 안 탔어요 다음번에는 어떤 놀이기구 탈 수 있을까요? 다음번에는 슬슬 먼저 먹어야죠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남녀노소 다 탈 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놀이동산은 아무 남녀노소 입장 가능하다고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모모랜드도 남녀노소 입장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랜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동물원 같은 것도 있잖아요 놀이동산에 사실 제가 놀이기구를 굉장히 못 타는데 그래서 놀이공원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놀이공원을 굉장히 좋아해요 무서운 걸 못 탈 뿐이지 그래서 놀이공원 먹으러 가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모든 것도 많이 제공하고 네 츄러스나 이런 거 먹으러 가 기구만이 아닌 구속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냥 가면 힐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드리고 싶어요 갔을 때 피어있는 꽃이 그분들한테는 힐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그 안에서 본 별이 힐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처럼 무조건 놀이기구, 테마 그런 거를 떠나서 그냥 지나가는 꽃의 놀이기구 안에, 놀이동산 안에 있는 꽃이 되게 예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런 구속적인 것들에서도 여러 많은 분들에게 힐링을 주고 싶어요 모르모델을 소녀시대로 많이 뽑았어요 어떤 점이 나오고 싶어요? 소녀시대에? 일단 소녀시대 선배님들이 되게 가요계에서 오래 활동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모습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팀으로서 되게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고 그 멤버들이 같이 활동하는 것도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러면서 단체 활동에서도 엄청 소녀시대 선배님들의 이름만으로도 되게 브랜드화가 돼 있는데 개인으로 나갔을 때도 한 명 한 명씩 다 알아봐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모모랜드도 단체 활동으로도 엄청 잘 되고 개인으로 나갔을 때도 누구 하나 아 모모랜드의 누구지가 아니라 모모랜드의 누구구나 라는 걸 한 명씩 다 오피할 수 있고 또 단체로도 바로바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 되고 싶어서 소녀시대 선배님들은 이제 팀적으로 롤모델이고 개인적으로는 크리스 선배님이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정말 예쁘시잖아요 예쁜데 정말 예뻐서 처음에 좋아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더 많은 매력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연기도 잘하시고 노래도 정말 잘하시고 춤도 정말 잘 추셔서 그리고 자기 관리하는 모습도 정말 멋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방송에 보여주는 성격이나 이런 것들도 저한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롤모델입니다 모모랜드가 활동을 하면서 각자의 뭔가 자리를 잡았을 때쯤 진짜 모모랜드를 찾지 않았나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진짜 모모랜드를 찾았을 때쯤 각자의 진짜의 모습이 딱 뚜렷하게 보여질 것 같아서 뭔가 기대되기도 하고 막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모모랜드를 지울 수 있는 땅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곳을 제가 진짜 모모랜드로 갖고 가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데뷔를 해서 이제부터 시작인 거잖아요 앞으로 남은 활동 동안 저희 모모랜드 멤버들과 그 모모랜드를 진짜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다 환상의 나라다 라고 말할 수 있게 건설을 해보고 싶어요 네 저희 모모랜드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번 첫 번째 미니앨범 웰컴 투 모모랜드 그 첫 번째 미니앨범의 타이틀곡 짱쿵쿵 많이 들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짠 하고 나타났죠 지금까지 모모랜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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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